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멈춰 할렐루야 맥차게 부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성미야 주오여 이 내 영을 새롭게 할 오늘 저를 지난라 땅아님 품으로 오늘 저를 지난라 아버지의 품으로 오늘 저를 지난라 맘이 품으로 한걸음 지나 나의 맘 한 새벽 3시쯤에 배고프 드라구요 근데 국수를 먹던지 라면을 먹으면 금방 꺼지거든요 그 속 좀 든든한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중국 무협 여관을 보면서 삼겹살을 부어먹는 그런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주여 호살나우살나로 외칠 때 바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디새들과 사두개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쟁이 화나겠습니까 예수님한테도 fiber 했지만 그 예수를 보고 호살나호살나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배신을 끼고 기분이 나빴을 것인데 5일만에 그 사람들 환호성 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모세 바꾸라 예수를 남세 바꾸라 해줄 때 이 종교 지도는 아 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변으로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신의 배신을 땡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호세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닭이 타고 오신 분을 화로워하면서 종교가 지나무를 넘어뜨리고 이걸 밟고 싶으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잡아서 정성으로 이 가슴 속에 종교가 흔들려 예수를 언제나 환호한 저와 여러분에게 남자를 그룹 그치만 귀를 ное 외 K 사람들 지용 만약 комна이야 대의 관 killer 네 계단 fazer 난 사람이야 성도의 강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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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